이것은 폭력행입니다. 행정 배집행이 아니에요. 우리가 폭력 조치를 한 게 없습니다. 약속한 대로 오늘부터 언제라도 지금 텐트에 배를 지겠습니다. 박준신 씨 체포조 구정에서 박준신 씨를 반드시 체포하겠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유투브 처정을 다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. 골품 서랍야상 청구해야 됩니다. 요 깡패새끼 저장은 너 욕도 끓여야 해. 왜 어렵던 욕도 다시 불러야 해. 똥떼이.